2019년이 지났지만 우리 울진 군청 앞에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그냥 그냥 안 보고 안 찍고 이렇게 남기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찍어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른 시도 군에도 이런 예쁜 꽃 추리가 많겠지만 우리 경북 울진 크리스마스 추리도 너무 예쁩니다 아 저는 확실히 볼때마다 우리 울진 군의 크리스마스 군청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예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쁘지 않나요 아 이거 최대한 이쁘게 찍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야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네 정말 이뻐요 정말 정말 멋집니다 도로 깨끗하고 울진 중앙로 울진 중앙로 지금 2020년 1월 10일 울진 군청 앞 2019년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 너무 이뻐 가지고 그냥 버리기가 멋 해 가지고 이걸 이걸 찍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아 어떻게 아 저는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쁜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까지 당겨 볼까 여기 중앙로 울진 중앙로에 버스 터미널 앞 또 울진 군청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기분은 사랑입니다 군청 앞으로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주변 분들이 나오면 안되는데 사람이 나오면 안되고 내가 찍고 싶은 거는 이 아름다운 꽃이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정말 이쁘지요 그죠 이 아름다운 꽃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울진 군청 대한민국 국기 울진 군청 군청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걸 역방향으로 돌려서 한번 찍어 볼까요 너무 예뻐 가지고 여기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바깥은 밖에서 찍었고 지금은 안쪽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울진 군의회 건물이 좌측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하트 하트가 4개가 있나요 아 정말 예쁘죠 나눔으로 행복한 울진 울진 군민의 따뜻한 성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십백천마십만 백만천만억 6억4천5백입니까 아 6억4천5백 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군청안에 주차장도 잠깐 한번 돌려볼까요 주차장 주차장 군청 예 예 소통행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울진 비전울진 제가 봐가지고 관공수 근무를 해가지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여기 저는 그 40년째 울진에 살고 있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모금액이 6억이 넘습니다 정말 고맙고 행복한 울진 시민입니다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에서 데이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 여기 이거 음 야 야 정말로 정말 이쁘네요 지금 사랑의 온도가 백도가 아니고 60도 내 6억이 모였는데 60도 내요 그러면은 100도가 되려면 10억이 되어야 되겠네요 성금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이 친구들이 나가야 찍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또 이어서 있네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좋은데 너무 이쁘죠 너무 너무 이쁩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울진 군청 입구 2019년에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불을 밝히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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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